1. 책벗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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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선은 적선하는 일이요. 나에게는 끝없는 은혜올시다. 그러니 양편이 다 좋기로 이보다 더 할 데가 어디 없을 것인데 어찌 굳이 사양만 하십니까? 어? 선비가 한참 골돌이 생각에 잠겼다. 주인이 간절히 청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몰래 사통하는 것과는 처음부터 다르고 또 그가 진심을 토로했으니 달리 염려할 것은 없을 듯했다. 그리고 거칠애로 비록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사람이라면 이성 간의 욕망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어 선비가 말했다. 또리를 헤아리면 만만 불가하오나 주인장의 청이 이리도 간절하시니 오직 명하시는 바에 따르려 하옵니다만 그래도 저의 마음은 더할 수 없이 불안하오에다. 선비의 말에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두 손을 모아 감사를 표하였다. 이제 손님의 은득으로 인하여 이 노인도 아버지 소리를 듣게 되는가 보우. 주인은 마침내 이 내막을 세 명의 소실에게 알렸다. 선비는 사흘밤 동안을 세 소실의 방을 다니며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소실들도 선비와 보내며 꼭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 여기고 선비의 성명과 사는 곳을 물어 심중에 새겨두었다. 선비는 사흘밤을 자고서 작별하고 떠나려 하자 주인이 선물을 후하게 챙겨주었으나 선비는 집이 무겁다는 이유로 모두 사양하고 산속을 벗어나 서울의 집으로 돌아갔다. 선비는 본래 가난한데다. 자식까지 많으니 집안을 꾸려가기가 무척 어려웠다. 어느 듯 아이들이 장성하여 며느리도 들어오고 손자까지 생겨난 식구가 자그마치 서른 명이 넘었다. 몇 칸의 오두막은 항상 식솔들이 복잡그려 무릎을 들여놓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다. 궁유지책으로 아들들을 분가시켜 처가살이를 하게 하였고 다만 늙은 노부부는 장남과 함께 지내었다. 어느 듯 이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선비가 한가롭게 앉아있는데 잘생긴 청년 셋이 준마를 타고 집으로 나란히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섬도를 밟고 마루로 올라오더니 넙죽 절을 올리고 머리를 조아렸다. 젊은이들의 의복이 화려하고 행동거지가 단아한 것을 보고 당황한 선비는 답배하며 물었다. 아니, 어디서 오셨어? 아직 일면식도 없는 분들인 듯한데? 예, 저희들은 바로 생원님의 아들들입니다. 생원님은 모년 아무 땅에서 있었던 이러저러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지요. 저희 셋은 모두 그날 밤에 생긴 아들들입니다. 모두 같은 달에 태어났고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금년에 똑같이 열아홉 살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노인이 아버지인 줄로만 여겼다가 십여세가 지나자 모친께서 숨은 곡절을 상세히 들려주시어 비로소 저희는 생원님의 혈육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원님의 사시는 것도 알 수가 없었고 또 십여 년을 길러주신 은혜 또한 지극히 소중한지라 차마 하루아침에 노인에게서 등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별세하시는 것을 기다려 친부를 찾아가기로 계획을 세웠지요. 열다섯 살 되던 해 같은 날에 저희는 장가를 들어 신부를 맞이했고 재작년 봄에 노인은 천수를 누리고 아무 병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의에 따라 빈소를 차리고 염하여 길지를 잘 잡아 장사를 지내드리고 삼년상을 치러서 은혜를 보답하였지요. 이제 다음 제까지 마쳤기에 모친의 기억에 의지해 우리 삼형제가 말꼽비를 나란히 하여 상경하였습니다. 비로소 오늘에야 이렇게 배웠게 되었습니다. 어리둥절하던 선비가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안색을 찬찬히 살펴보니 과연 서로 닮아있었고 흡사 자기를 닮은 얼굴들이었다. 선비는 비로소 이 일을 처자와 며느리에게 전하고 서로 대면을 시켰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 어미들은 금년의 나이가 각각 몇 살이더냐? 그리고 모두 잘 지내느냐? 세 아들이 각각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말했다. 그런데 생원님의 집안 형편을 대략 살펴보니 말씀이 아니군요. 저희들 행장 안에 마침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행한 하인을 시켜 행장을 풀고 돈 몇냥을 꺼내어 쌀과 뗄나물을 사다가 조석거리를 마련하게 하였다. 밤이 되자 세 아들이 조용히 아뢰었다. 아버님은 이미 연로하시고 서방님들도 역시 일찍 하급을 포기하셨으니 과거와 벼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고 가을인데도 곡식항아리에 한 톨의 곡식도 없는데 빈손과 맨주먹으로 어떻게 생활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온데 낙향하여 여생을 편히 지내는 것이 어떠하올지요? 나 역시 그런 의사도 있지만 집도 땅도 없는 사람이 낙향한들 어떻게 지내겠느냐? 그런 것이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키워주셨던 노인은 몇만금을 가진 만석군 부자였는데 다른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고 나니 자연히 저은 재산이 저희들 소유로 되었습니다. 여기 서울 집을 팔고 온 가족이 내려만 가시면 아무 근심 없이 풍족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세 아들의 말을 다 듣고 난 선비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무슨 걱정이겠느냐? 그리하여 마침내 말과 가마를 빌리고 나를 잡아 길을 떠났다. 이었고 그 집에 당도하여 세 명의 소실과 며느리 셋을 만났다. 선비는 집의 안체를 차지하고 세 아들은 각기 자기 모친을 모시고 이웃집에 나누어 살았다. 며칠이 지나 재물을 준비하여 노인의 묘를 찾아가서 재를 지냈다. 나머지 처가살이 하던 아들들도 모두 불러다가 재산을 나눠주고 한 동네에서 가까이 살게 하였다. 이렇게 마을에 모두가 같이 사니 전후 좌우로 수십여 집이 되었다. 선비는 소실들의 집을 왕래하며 옛 인연을 이어갔고 호의호식하며 남은 여생을 보냈다. 세 명의 아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노인의 제사를 패하지 않고 지냈다. 이 이야기는 권궁한 선비가 우연히 만난 부자 노인의 간청으로 그의 세 명의 소실과 잠자리를 하여 거기서 아들 셋을 낳아 마침내 선비는 노인의 세 여자와 재산을 모두 다 차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야담은 무기력한 양반의 요행을 바라는 기대심리가 드러나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 가문을 잊겠다는 가통주의적 사고방식도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노인은 무리하게 남의 몸을 빌려 아들을 얻지만 결국 자신의 여자와 전 재산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풍자적인 성격을 띈 이야기로 읽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